장어, 문어, 소란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 목포 중앙시장의 초관의 장어구입니다 소란 선생님, 성원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온 여기는 장어구이하고 문어, 소라를 같이 파는 세트를 판매한 집인데요 이걸 제가 인스타에서 처음에 보고 와보고 싶다, 와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을 내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흔쾌이터 소장님도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자, 여기 29,000원에 먹는 장어구이하고 문어, 소라가 나오는 게 굉장히 퀄리티가 있게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나오는지 한번 내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어 숙회하고 소라가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맥서로 먼저 한잔 바삭쌍 아, 문어가 살 딱 집자마자 진짜 부드럽습니다 아, 잘 삶아졌네 소라 쫄깃탱글하면서 딱딱한 느낌 전혀 없고 진짜 맛있는 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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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쒠듣어 다른 손님이 좀 신기해 하셔가지고 맛있었는데 다른 손님이라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장어기도 나왔습니다 이거와 이걸 이렇게 삼합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장어, 분어, 소라 아이고 잘 어울린데? 장어 자체가 이가 살짝 들어가면 싹 부서질 정도로 굉장히 좀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거기에 문어하고 이 소라하고 쫄깃함이 딱 들어주면서 매운 소스 딱 찍으니까 이거 상당히 좀 맛이 납니다 깻잎에 장어도 양이 꽤 돼요 제가 봐서는 이거 세 분이서 술 한 주로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장어 양도 꽤 되고 장어가 또 세 마리고 하니까 다사사 그냥 깻잎만 싸서 먹는 게 않을 거 같아 생강까지 갖고 가니까 맛은 향이 강해지면서 나 맛있는 장어 맛을 좀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아예 생강만 살짝 해가지고 드시거나 아니면 깻잎만 이렇게 싸서 드시거나 요거만 해가지고 딱 사라지는 맛으로 한 번 더 사사사 사라 더 저 한 입 크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해가지고 이거 매운 소스, 딱 찍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들어오세요 짱 근데 짱어는 역시 여러분 복분자 아니겠습니까? 저 복분자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복분자 하나 주세요 복분자에다가 짱어 화사사 아니 복분자의 장어가 확실히 어울리네 어울리기는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사만하나 깻잎 들깻잎에다가 고추만 살짝 넣어서 매콤한 소스 찍어서 깻잎을 먹는 것도 맛있네 오우 사사사 아우 자기가 판매할 마지막 공급에 퍼센트는 적용 역전 5상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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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어도 훌륭하고 맛있는데 여러분들 벌써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고 싶어서 오픈하자마자 일찍 왔거든요 벌써 지금 웨이팅 손님이 모이기 시작해요 어휴 얼른 먹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얼른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소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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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가게에서도 상추보다 끝잎에 싸드시려고 얘기를 하는데 상추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소유당하니까 상추에 하나 더 싸먹어봅시다 잘 찍어줘 자아 어 멀ygen 스파클 스파클 malyeer 갈릭 자아 잘 오는 Many 엄마 복 혼자 남기면 안 돼요 저 penguin 이케 벽 혼자가 비싸 악 오호 실제 탑 Fried PER texted anywhere most qued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가격 자체가 나중에 약간 상차림 비용이 조그맣게 적혀있는 거는 배신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몇 명이 오던 이 한상에 2천 원 뭐 차림비는 무한잎으로 먹을 수 있는 요 채소값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제 개울 것 같아요. 아 또 음식도 만족스럽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로나가 이제 안전해질 때 목포 혹시나 뭐 여행 계획 있으시면 한번 들려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랑하는 서라임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에 complications.